음악 4.2를 볼 때 뭔가 좀 본인이 가사나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안 되니까 뭔가 힘이 쭉 빠지면서 끝나 가지고 좀 더 뭔가 무미건조한 느낌 이 노래는 아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과 함께 저는 동물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 듣고 싶어요 지닌 신세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더 믿는 것 같아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Good good, really good Starlight 와, 미션 끝났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와, 다 찬다 cos, 이렇게 왜 내가 또 너의 집 앞에 또 서 있는 건지 대체 난 바본지 정말 so cool, so cool 당하고로 당해로 또 다시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미쳤나봐 질순도 있는지 너에게 돌아와 집 밥 featuring 듯이 이도 안 되는데 죄인데, 돼는데 하면서 오늘 떠올러 오고 있어 하면서 오늘 떠올러 오고 있어 너의 얘기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오! 택 상황이야! 넌 대체 어떤 게 이슬래? 깨는 수가 없어, 나는 몰래 저거 더 여기까지 와곧 저거 내게 난 깨끗해 이제 저러고 소고 너도 왜 네가 내가 끝이야 끝이야 몰라 Yeah 한겨루 좀 멋있긴 했어 한겨리가 너무 잘한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